하나, 둘, 셋, 공부 파이팅! 케이크 하나, 둘, 셋, 케이크 파이팅! 정비 군대까지 마! 네,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선수의 진영부터 확인할게요. 박영웅 선수의 진영은 아래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박영웅 선수는 노란색 프로토스예요. 자, 그리고 위쪽 김대엽 선수의 진영이네요. 김대엽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보라색 프로토스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사실 저도 보내기 싫습니다 직접 입대를 시키시나봐요 아니 정말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정말 많은 남자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애인, 친구, 동생, 후배, 동료 근데 그럴 때마다 늘 느끼는데요 정말 솔직히 보내기 싫고요 가슴이 매번 아파요 오늘 대기실에서 공부를 했은 선수를 만났는데 군대 얘기만 제기됐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강민의 설이 굉장히 비난받는 분위기 의정부로 입대하신다고 군대에 먼저 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의정부로 입대하시면 6분 입대를 하시는 거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곧 따라갑니다 가능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강민의 설은 논산으로 가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갈 수 있던 게 오히려 몸 건강하고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훌륭히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기쁘게 생각하고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강민의 설은 군대 가니까 슬퍼서 오시나요? 이렇게 가슴이 아프신가요? 배송통복을 하시네요 양 선수들의 프로브는 먼저 정찰 고된 건 박영민 선수죠 특히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프로토스가 현재 12개 팀들 중에서 2위거든요 그럴 정도로 KT 롤스터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프로토스인데 앞서 아쉽게도 우리영호 선수가 무너졌고 거기에서 연달아 계속해서 프로토스 카드를 내밀는데 김대엽 선수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자존심에 금가는 일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기 투풀토를 내보낸 건 드문 일이거든요 안쪽까지 들어와서 보라색 김대엽 선수의 프로브 양 선수 모두 다 5호 파일럿도 성공했고요 하나 갖췄습니다 빨리 보낸 보람이 있네요 박영민 선수 미네랄까지 들고 있는 프로브를 갇히게 만들었어요 이거 안 특이해요 그렇죠 무거울 것 같아요 저 미네랄만 옆쪽 프로브에 이렇게 딱 전달해둔 기능이 있으면 네가 갖다 알아? 소스 기능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데틀렛 토론장에 한번 강릉의 선을 올리면 왠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스타트2에는 그런 기능이 있을지 없을지 원질러 뛰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파일럿러쉬가 성공을 한다면 질러수로 프로브 잡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질 텐데 한 번 더 한 번 더 노려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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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 아 아 아 아 많이 많이 가졌어요 자 그리고 질러수로 야 오늘 공군 제대로 KT 1위 팀을 흔들고 있어요 아 3개가 아닌가요? 4개인데 4개 아 3개에요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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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나왔어요 자 그 오늘 양 선수 모두 다 돌아갑니다 네 박영민 선수의 초반 이런 압박에 글쎄요 김대엽 선수가 최근 들어와 분위기가 좋다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푸쉬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에 박영민 선수 하면 이 공명토스 이런 어떤 전략성이 돋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초반에 어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상황에서 전략이 잘 걸릴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아 거기에 지금 2개이트 계속 드래곤을 뽑아가지고 한 번 타이밍을 노린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사성거리 업그레이드가 김대엽 선수가 살짝 빠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 한 번 노리고 예 드래곤 컨트롤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인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는 타이밍 때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2개이트 돌리고 있는 박영민이라서 뒤에 한 번 잡히게 되면 난리 나거든요 자 로보틱 스포스플라티 박영민 선수의 진영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박영민 선수가 진짜 공군에 있을 제조의병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텐데 자 여기서 그동안의 미안함을 좀 해소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김대엽 좋아요 김대엽 선수는 미니웹상으로 오면 게이트 숫자를 늘리고 있는 것 같고요 로보틱스가 먼저냐 게이트가 먼저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냥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런 빌드의 차이가 있을 뿐이네요 네 자 그러면 초반에 이분 데미지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 질럿 하나 더 가지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김대엽 선수가 아까 그 드라이브를 바로 찾아냈어요 김대엽 선수가 이득 많이 봤습니다 김대엽 아 여기서 이득 봤어요 자 추가 어 네 매너팔론 다 한 것 정도의 어떤 기세 싸움에서 어떤 뒤집는 모습을 김대엽 선수가 보여주는 거죠 어 나도 할 만큼 한다 라는 거 일단 좀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김대엽 선수가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서 더 무리하지 않고 네 아 위쪽에 있는 또 정찰 프로브까지 잡아줬고요 이렇게 되면 옥드라 체제로 흘러가면서 앞마당 넥서스 워프한 뒤에는 뭐 리버를 이제 생각을 해줘도 되겠고요 아예 아 첫 리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빠른 멀티보다도 먼저 원 리버 타이밍을 만들어서 찌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드래곤을 찔러보고 박영민 선수의 드래곤 숫자를 보고 다크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로보틱 서포트 베이테크를 탄 거예요 자 아무래도 초반에 약간 아 내가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보다 공격적인 움직임을 김대엽 선수가 꺼내 드는 거고요 네 반대로 박영민 선수는 일단 옵저버 멀티 2회 리버를 이제 생각할 어 그런 빌드인데 이거 한 타이밍 나오는데요 이거 미리 자리 잡고 잘 싸우지 않는 한 한 한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저쪽까지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의 진영 자 그 사이 앞마당을 내려갔습니다 박영민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박영민 선수가 현재 6연패 중이거든요 뭔가 계기가 필요해요 박영민 선수 특유의 뭐 전략을 쓰든가 뭔가의 어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게 오늘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그렇다면 공군 에이스가 정말 그 긴 긴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저런 찬스가 됩니다 네 옵저버가 센터 쪽을 경유해서 좁은 길목 쪽으로 올라가죠 설마 다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시압 밝히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엇갈렸습니다 지금 경력이 빠지는 움직임을 체크를 했네요 딱 봤어요 리버를 봤기 때문에 이미 멀티는 지른 상황이고 일단 이걸 막고 넘어가야 빠른 멀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리버 나와서 아무런 던제도 자리를 뺏기면 안 되는데 최대한 좋은 자리를 잡고 공을 잘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셔틀까지 동반한 김대혁이에요 네 오는 거 앞뒤로 다 봤기 때문에 박여웅 선수가 먼저 달라들면 먼저 확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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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리버 체력 아 스틱은 그래도 못 샀어요 스틱은 못 달렸습니다 자 리버가 올 때까지 리버가 올 때까지 야 이거 앞마당 취소해야 되겠는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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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앞마당 완성됐네요 자 완성이 됐으면 이제 취소는 물 건너 간 거고 여기서 지키냐 그렇지 못하냐 싸움이에요 넥서스를 지키면서 이걸 막아야 사실은 이기는 테크를 타는 건데 아 근데 못 지키겠는데요 네 아 앞마당 넥서스 깨졌고 그 사이에 김대협 선수는 여유롭게 보란듯이 넥서스 소화 그렇죠 너무 허무하게 지금 넥서스를 잃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 좀 아쉽네요 박영민 선수 네 이렇게 되면 김대협 선수가 많이 앞서나갑니다 넥서스도 지금 업하고 있고 상대방 넥서스를 파괴하고 자신이 원리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구 쪽을 지키고 있다 이러면 박영민이 원리버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못 내려와요 네 셔틀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앞마당에서 농성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김대협 선수입니다 네 차라리 애초에 셔틀 스피드업을 개발해서 전략적으로 공격적인 승부를 보려고 했더라면 이렇게 몰려왔을 때 한번 찔러보는 이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묶여버렸습니다 박영민 선수가 네 그러게요 지금 뭐 실어 나르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뭐 계속 빈집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어렵고요 셔틀 수거 문제 지금 당장 눌러주기에도 자원이 좀 빡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럼요 리버나 원리버 됐을 때 최대한 뭐 아래쪽으로 좀 밀고 나오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김대협이 꼼꼼하게 좀 정찰해주고 있어요 혹시나 물을 실어 나르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 보통은 보통은 일단 상대방을 묶어놓은 선수들이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리버 하나 더 실어옵니다 묶어놨더라도 뭐 견제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역전당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경기가 있는 반면에 지금은 딱히 김대협 선수가 역전을 당할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실어 나르는데요 이게 만약에 실어 나르는 것을 옵적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김대협 프리버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병력이 빠져 있는데 기회죠 기회를 찬스다 김대협 안마당은 죽고 게이트도 날려버리면 맞습니다 아 이거 보래요 딱 보래요 못 본 척해야죠 못 본 척 네 정확하게 봤고요 이러면 김대협 선수가 결정을 내리겠죠 들어가는 결정 아니면 병력을 빼서 막는 결정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당연히 좋습니다 앞마당이 돌아가는 좀 김대협 본인이니까요 그만큼 승산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거 글쎄요 속옷까지 됐고요 스피드업 눌러준 상황이에요 자 이 셔틀 잡으러 갑니까? 드래그 또 올라가요 자 안전하게 해주는데 어차피 막으면 내가 경기 이기니까 무리하게 들어갈 이유도 없다 안전하게 해주면 내가 위치 리버까지 리버까지 맞습니다만 이게 뭔가요 박영민 딱 걸렸어요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박영민 선수에게는 회심의 한방이었는데요 이거 잡히면 끝이거든요 병력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프로그램도 많이 잡으면서 뭔가 좀 숨통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셔틀 리버였는데 이게 아 완전히 가버리네요 그렇죠 지금은 앞마당을 따라 붙는다고 해도 불리함은 어디에 안 가는 거고요 계속 불리함 입장에서 경기하는 거고 리버 타이밍을 만들어서 엄청난 전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박영민 이렇게 되면 박영민 선수보다 그것도 갇히는데요 더 병력 김대협 선수가 갖고 있는 무기가 더 강력합니다 네 닫힙니다 얘네들은 어떡합니까 도망갈 때가 아 지금은 투리버기 때문에 김대협 선수가 빠져지네요 들어가는 선택 어디로 들어가 이 병력 뭐 잡아먹어도 되고 뭐 안 잡아먹어도 그만이고요 박영민 선수 앞마당 쪽으로 가도 돼요 훨씬 더 여유롭게 선택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 김대협 선수예요 셋이 쪽 병력 그냥 무시해도 된다 불쌍하니까 살려주자 이런 느낌인 거 같습니다 지금요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아니 얘네 2위 2장에서 말이죠 아니 2장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라고요 맞아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병력은 사실상 박영민 선수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달구는 느낌이거든요 네 드라구스 차도 중요한데 리버두기가 워낙 압박이 좀 큰데 위쪽에 병력을 돌리는데 저것도 들키면 바로 즉사예요 들키지 않는 아 또 프로브가 여기 또 있네요 원래 요런 애들이 더 열미워요 네 자 이 샌드위치인데요 그게 대세에 지장 없다 끝내자 김대협 선수 화끈한 동영 한번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위아래로 네 병력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자 셔틀 어디 갔나요 리버가 지금 다른 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네 세방향입니다 세방향 완전히 가졌습니다 자 박영민 선수의 병력이 빠질 데가 없고요 너무 많아요 이야 1장 2장을 이루면서 1장 1장까지 한 방에 갔고요 자 박영민 선수의 병력들은 그저 그냥 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조험도 못해보고 그냥 이대로 뒷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박영민 아플리네요 네 박영민 선수 최선을 다해보긴 하지만 지금은 상황상 애초에 넥서스가 깨지면서 물량이 역구적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리버도 결국 지키지 못했고 자 뒤쪽에 빠져있던 병력 소규모 이게 갖고 있는 전세상인데 이것마저도 다 던질 수밖에 없는 박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리한 입장에서 이런 오린 공격이 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구축의 한 방 공격이기 때문에 이야 이거는 거의 완벽하게 밀렸고요 지금 온 병력들도 굉장한데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가 병력들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아 김대협 선수 거의 승기 리버 아 저리고 불쌍해서 안내리씨 흥분하네요 네 아 손진하네 리버 최주 최주 김대협 선수 자 공그레이스가 살아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바로 두 번째 프로토스 카드 가동하면서 KT의 건지함을 KT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KT의 이지훈 감독이네요 네 맨 처음에 그 파일럿 러쉬 하면서 막 프로모 가둬두고 질럿 러쉬 들어갔었을 때 그때 사실 그것만으로 박영민 선수가 되게 유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살짝 흔들어 뒀을 뿐인데 그 이후에 드라곤쿠팀에서 김대협 선수가 앞서 나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적골이 김대협 선수가 완전히 그냥 쏠려버렸어요 그거를 마무리까지 깔끔히 한 김대협이고요 맞습니다 초반에 분명히 박영민 선수가 아 이거 유리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는데 아 이게 승리와 연결이 되지 못하는